둘, 셋! 안녕하세요, 맵식스입니다! 2017년!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올 한해도 아프지 말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! 가족들, 친구들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 맵식스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집사radas 안녕하십니까 저버린 никогда 배전 정유년 연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